솜씨 좋은 전라도 종갓집, 전주나시 종갓집 며느리로 30년, 200년 세월이 빚어낸 내린 손맛, 옛 종갓집 전통 김장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는 김치명인 강순이가 선택한 믿을 수 있는 제품, 강순이 명인 김장매트. 드디어 김장매트 선택의 이유가 확실해졌다. 탄탄해졌습니다. 무봉제 초음파 융착 방식의 완벽 방수 처리로 봉제가 없어 셀템없고, 1.6m의 대형 사이즈로 배추 100포기도 한 번에, 페두리 높이 15cm, 탄탄한 마감까지 더! 믿을 수 있습니다. 100% 국내 생산, 환경유해물질 불검출,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 완료, 잘 찢어지지 않는 인열강도 테스트 완료까지, 활용성도 뛰어납니다. 김장철엔 김장매트, 평상시엔 고추 말리고 나물 말리는 건조대로 얼마든지, 바닥에 흙먼지와 벌레 침입을 줄여줘 위생적으로, 김장매트도 이젠 반드시 강순이 명인 김장매트! 김치 담그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정성어린 손맛, 그리고 깨끗함. 그 정신을 그대로 담은 강순이 명인 김장매트!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김장허기도 이렇게 편한데, 평생을 고생하다가 죽을 때 되니까 이 매트가 나왔대야.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요새 김장허면 김장병들 다 있잖아. 허리 아파, 몸 달라. 사서 먹는 건 묵은 김치 만들어도 깊은 맛이 안 나요. 김장매트가 김치도 담기도 쉬우게 하고, 깨끗하게도 하고, 위생적이기도 하지만, 양념해서 새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두 다리 뻗고 김장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매트 하나만 있으면 올해는 편안한 김치 끝이야, 그냥.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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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